사막 강 강 준비됐습니다. 레디하시죠 난이도 올려라 포커스를 자꾸 맞춰놓네 어? 포커스를 맞춰놓네 뭘 눌러야 되는지 자꾸 보고있어 record 평화롭게 합시다 난 평화롭게 부굴 요새 많이 지어내 응? 흠 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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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좀 하자. 이렇게.. 모든 파일이 범람이라고 할 수가 있네. 야, 개꿀 땅이네, 씨봐. 아니, 언덕이 없는데. 아, 다 없어. 범람 오면 됐지. 인적 자원 몰라, 인적 자원? 어? 어떻게 다 범람 오면 됐지? 어떻게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배가 불러가지고 돼지새끼. 양심이 없대, 양심이. 사람이 만족을 몰라. 가까운 일시에 도시 국가가 있지. 심지어 도시를 피웠던 자, 그지같이 집을 피워놨네. 와아. 도시 국가 특징 오셨다. 근데 얘, 얘, 얘 그 옆에 도시 피기 애매한 근처 땅들도 되게 좋네. 그냥 얘 땅만 안 좋네. 와, 진다, 진다. 와, 산 있고 강 있는데. 와, 괜찮다 싶었던 도시 국가가 근처에 있어. 근데, 강만 끼고 산은 안 꼈어. 너무 심찍하다. 아, 아. 아, 이렇게 해 봤는데. 기절에. 기절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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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바야. 아, 에 바야. 음. 아, 에 바야. 음, 음? 추구 SAW 진진으 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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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아니 있을만하면 도북이 있네. 아니 여기는 도북을 못 진짜 X같아. 다 밀어버리고 새로 설계할 수 있으면은 뭐 딱히 이게 상관없는데 호로록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리. 교리 개호바야. 진짜. 10보다 왕겜인 이유가 빨리빨리 그게 안나와. 아니 좀 살만한 땅이면 도북이 있네. 지금. 아니 산도 없고 강도 없는데 대체 한복판에 도북은 왜 지어놓은거야? 개 분통 터져. 와. 와. 깜짝 개가 집 하나보다. 어? 이동해. 도망쳐. 어어? 이렇게 하면 안이 없고요. 어어? 아. 아. 그 와중에 야만인 습격은 뭔데? 아 네일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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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사를 너무 멀리 보냈어! 오! 와! 아 일꾼! 아니? 아니?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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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넌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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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꾼! 아! 땅이 너무 좋은데! 아! 너무 갖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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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완은! 아! 미쳤네 아 이건 전쟁에서 땅을 따먹어야 돼 아니 갇혔어 내가 지금 전쟁광 제발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아닌데 제발 제발 아니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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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테미스 축하드려요. 나네. 할게 있나? 원래 내꺼인걸. 혹시 노라이래요? 원래 내꺼인걸 축하할게 있으네. 혹시 노라이래요? 아 X댔다. 저 땅을 제가 먹으면 저거. 아 X댔다. 개 X댔다. 아 X댔. 아 X댔 탐 넘었는데 저기 지금. 아 X댔. 아 X댔. 아니. 아니? 아... 졸라 에반데? 아... 아 역보 변호네 아 거짓만네 아 거짓만네 아 미친 도끼명 에바야 잠깐만요 오 오 좋았다 야만이 인근 도시국가에 일꾼으로 보이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빨리 우리나라로 모셔가야지 야만이 잠깐만요 빨리 모셔가야지 아싸 내꺼지 당연히 당연히 내가 가면하지 이걸 왜 돌려줘 정식 여자야 앗싸 아 뭐 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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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문화광고. 이제 13턴 아니 13턴. 너 9턴 남았지? 7턴. 아 존나 많이 남았네. 너 씨발 지어놓고. 어 내가 뭐 이러는 거 아니지? 개새끼야. 점수 보이잖아. 점수 딱 보고 있었을래. 있을 거면서 개새끼 존나. 하. 나 소민이 다 터 남았겠네. 나는. 아 10턴. 나만 일치고. 나 씨발. 어? 나만 일치고. 나 씨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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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턴. 아 vaccinations. 아 하하. 숫자 세고 있어? 아니 대충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와우 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네 에이씨 골드 존나 많이 봐야겠네 안정 넌 진짜 악마야 넌 악마야 저는 진실대로 말했어요 손조차도 조용히 하세요 방정마다 주둥이 짓자 조용히 하세요 돼지고 싶어? 으악 어서 아 유닛은 제껍니다 제 마음대로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라 자 자 자 자 유닛은 제 좋아 2톤 남으면 뭐하나? 남은이 생명대가리가 포위하고 있어 나구마 뭐세X 알렉산드리아 몇 턴이야? 알렉산드리아 안지야 세준아 질문이 잘못됐잖아 페트라 몇 턴이야?라고 물어 아 악마세X야 너 진짜? 페트라 몇 턴이냐고 물어 봐야지 페트라 몇 턴이냐고 물어 봐야지 아 진짜 왜그래 감 죽었네 진짜 넌 악마야 어? 페트라 지금 열한 턴 아.. 좋다 나가야겠다 나 보고 나 나간다고 뭐 어쩔 것 같냐 저 갑니다 대구 92% 나와서 대구하러 가겠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친거야 나서와? 아 왜 이렇게 ㅈㄴ하게 달려 어? 어? 왜 이렇게 ㅈㄴ달려 아니 아무도 안가져가잖아 아니 아무도 안가져갈리가 없을데요 아 야 근데 야마진이 너무 많아서 하의를 못 짓겠다 아.. 아 그런 나라 곧 있습니까 야 곧 있으면 전통완성이야 야 야마진 잡아죽인거로 전통완성이야 야 야 나섬 팝스타냐 나섬 팝스타 야 하아 신게 공양을 올립니다 태준이 도서관이네 야 나라도 가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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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페트라 열한턴 이라고? 지금 내 턴 bytes 와~~ oh 뭐 수리되는 걸로 바쁘네 2 철 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나 수도가 타일이 아홉 개가 사기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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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전장할거 같은데. 우리 나섬이 즐거웠구요. 잘가시고. 옆집이 먹고살기 힘들때 쳐들어올거같은데? 나섬이 즐거웠고 다음생이 그렇게 살지 마라 히힛 흠 히힛 흠 아 진짜 저 땅을 저렇게 박네 아 진짜 컴퓨터 AI 너무한 것 같아 저건 아무리 봐도 유저 저격하는 거 아니냐 이따는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불태워라 도시국가구 창의 전술 하자 창의 전술 어떻게 저딴 식으로 도시를 박아 말이 안 돼 말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저거는 종새를 벌써 갔다고 이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야 아 저것도 에마야 개쌉 에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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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나와 오빠? 오빠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 오빠 내 눈 똑바로 먹은 말 해. 왜 자꾸 딴 말 해? 진짜 미친 느낌인가 봐. 어떡해. 와 마법이 오지네. 해봐야 19점 차이 나는데 뭐. 나서봐. 적당히 해라잉. 아 도서관 어라클 무슨. 아 진짜 페트라 쳐먹을게. 저런 세비 하니까. 아니 나 지금 진짜로. 타일에 삼링 안에 산이 9개가 들어가니까. 닥치세요. 40%가 범라보지야. 야 범라보는 됐지. 페트라 씨발 짱짱매이네. 저같은 범라보지 진짜. 범라보는 왜 욕하지? 미친놈인가? 아 범라보는 개 싫어. 왜?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 쓸데가. 페트라 어드베티지 안 먹어? 아니 안 먹잖아 병신아. 안 먹어? 아니 원투데이에? 그럼 왜 갔어? 네 가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요. 병신인가? 나 페트라 영향 받는 거. 3링에. 4개 있는데. 야 서로. 서로 좋은 꼬라지 보기 싫어서 갔던 거네. 야 역시 우리 팀. 우리 다 서로 다 개병신이네 아니 서로 정 꼬라지 보기 싫어서 갔던거네 내 땅 50%가 평원이고 40%가 범람원인데 병신 서로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랬던거네 병신 진짜 나 안 갔으니까 손해본거 없지롱 너 그 자식 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왜 나 슬픈지 이유 안은 나서 아 잠깐 아 잠깐 어 거기서 갑자기 굴이 왜 튀어나오세요 신선생님 신선생님 아 이도 이빙 바깥이 абсолютно 오케이 어디서 튀어나오고 어... 여기서 이래야겠다 너 또 돌아와 아 진짜 도시가 20개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위치들이 하나같이 절묘하지? 절묘하게 강은 안 끼고 있는데 강에서 몇 하일 안 지나고 3링 안에 닿아가지고 도시를 못 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푯같이도 지워놨지? 범상치 않은데 이거 진짜? 예사롭지가 않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일부러 역같이 하려고 하면 같이 안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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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이 짜증나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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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러면 죽는데 저게 아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새끼야? 나와! 허허 납붙하구나. 나와!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나오라고 어떤 새끼야!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누구지? 나한테도 리스트가 안 되겠네.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걸 가는 건 돼지겠다고 선택하니까 다리바가 없어.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아우 소름 납붙하구나. 아우 소름한 knowing 그쪽의 관객의 보급선제imagin 뭐하자 잠깐만 나 알지 그래 아니면 돼지 맞아 잠깐만 나 알지 그래 아니면 돼 그렇지 봐봐 존댓 뻔 했다니까 대준아 정신 잘 차렸어 에이 아 도시 하나에 펴야 되는데 이건 꼭 먹어야 돼 아니 이걸 먹어 이거 대체 정신 아니구만 당연히 내꺼야 당연히 내꺼야 살아날꺼지 아하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전쟁? 어머 무서워 안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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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멘 어이 아 아 아 아 оже... 으음... 으으음 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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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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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무 아깝다 산이랑 강을 꼈는데 어떻게 그 위치에 밀이 있냐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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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빨리 합시다 턴 타이머 켜야 되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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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얼만데 뭐라고 다시 말해봐 끊게 되자 넌 얼만데 70 다 야골여? 어 나 나감 야 10등이 나오나 내가 9등이야 나 나감 아깝다 아닌데 나 문맥률 6등인데 병신아 네? 어디 찌꺼기 찌꺼기 같은 새끼가 나한테 찌꺼기 앵겨붙어? 어? 야 찌꺼기 미쳤어? 햄버거 같은 새끼가 말이야 햄버거 같은 새끼가 말이야 어? 자꾸 앵기를 해 야 햄버거 너 미쳤어? 아 음 아 도시 펑이 괜찮은데 졸지에 너무 업그만 해버렸네 문제는 난 도시를 많이 편게 어드벤티지가 없어요 아 씨 농업국가가 되버렸네 어드벤티지가 없어 어드벤티지가 농업국가다 이 말이야 아 농업국가 아닌 나라가 어딨다고 아 페트라 먹은 병신? 페트라 먹은 병신은 그럴 수 있겠다 아 페트라 효과가 없는데 페트라 먹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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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공포 실버 페트라 효과가 없는데 페트라 먹은 병신이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 도시를 내가 몇 개 펴는 순간 그대로 X 되는 건데 네 남편은 어 남편은 그게 소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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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 아 아이고 아 황금 황금 쌉니다 아님 차박인데 왜 황금이라들 없으시지 황금 황금 쌉니다 여러분 황금 황금 내놔 이놈들아 또 또 아 황금이 없어 얘들아 또 도도도 에반데 에반데 황금이 없어 황금이 없어 황금이 없다고 어 내 쪽에 금 존나 많은데 아씨 만나지도 못한 새끼랑 할말 없고 아 아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아 아 미쳤어 미쳐버린게인가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어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머시 eh 아 아 도시를 저기다 펼까? 근데 펴면 별 메뉴 없는데 나한테는? 펴면 펼까면 여기에 피는데 근데 여기는 별로야 아 틀렸어요 저기도 안 묻는데 왜 종교를 믿어 아 안 묻어요 한이 안 묻습니다 한이 안 묻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건축하는 시간이 아까 우리 돈으로 타원을 지어드리죠 하지만 정신은~!!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전진 진짜 제가 위해서 벌써 스파이? 뭔가 우르르르 막 나갔다 아이씨 황진아이 들고 나서마 과학력 얼마야? 87 저런 100% 몇 씬데? 아 나? 응 110? 120 나서마가 작게 촉구에서 말한 과학력 9자 수치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뭐? 어.. 뭐라고? 이제 자켓 축소해서 말했던 나섬이 진짜 과학력이 얼 магаз지 말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책을 읽는다. 뭘 축소해? 나섬이 과학력이요. 아.. 부심도... 그 뭐냐? 과학력! 진짜 지랄을 한다. 계속 그냥.. 어허? 야 부심도 있지. 넌 진짜 개새끼야, 어? 아니.. 개새끼야니... 너 athlete 진.. 아'll full doing this.. 너는 진짜 개새끼야 아니 개새끼라 너무하네 개새끼로 참은거에 만족해 개새끼야 아니 왜 울면서 욕하냐 진짜 나쁜새끼 아냐 이거 장기만 하면은 이거는 김투루 김투루 사실만 말하면 두개 납쳐져 100 얼마? 130 150 비슷해 시발새끼 그래놓고 82지라 그랬어 개새끼야 아니 도시 하나에 가 너는 양심도 없냐 어? 도시 하나에 가학력이요 양심도 없는 새끼 진짜 너는 도시 하나에 가 말씀 드립니다 야 너 진짜 인간 안되겠다 이거 몇인데 18이요 18 넘어 카네 와 와 28 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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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보십쇼 기다려 보십쇼 와 와 와 와 시청자! 아 도시피기의 저게 나쁜 위치가 아닌데 피는게 손해란 말이야… 시청자! 아 네가 상당가 있다. 상당가네 전대 중? 뭐라고? 전대 중 미쳐가지고 상당가네. 내가 뭔 상당을 가요? 아 상당은 좀 아픈데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가지고 뭘 쓸지 모르겠는데 배떡이 두들기면서 잘 살아보시죠 아 전대준 상당 지랄 좀 그만하고 진짜 존나 패고싶네 진짜 아휴 존나 패고싶네 아 전대준 상당은 이러면 널 존나 패고싶네 아 존나 패고싶네 진짜 야 좁해도 되냐 덤벼 덤벼 한가지만 말한다 또 외곽이 아 역겨운데 진짜 외곽 중에 싼 외곽 시골이 대형인데 또 이렇게 배정받네 나 대접받는 사람 나도 누구처럼 대접좀받고싶네 아 에반데 이거 아 에반데 아 에반데 아 에반데 아 에반데 데자브로 안 해주네 데자브로 쳐두세요 데자브로 좁혀보시네 나올 필요 안한다 2iegen 1985 capture 들어가게 pot 친정 вр 건물 아니..아..나.. 잠깐만..내가 보냈던.. 정찰변들 다 어디갔지? 다 객사했어? 아..C.. 그 안에 유대교는 또 딴 애가 갔네, 질머성이 아니라. 저 정교를 못 갔어요. 난 정교를 안 갔어요. 너무 많아서. 내 안전을 위해서. 아..저기다..어우 깜짝아. 얘들아..금 없니?금? 금..내쪽이 존나맛.. 외곽에 원피스를 놔두고 왔다. 저거.. 이기랑 금 없어?금? 헉? 왜..금? 다른거 안타요.. 개소리야.. 개소리야.. 와.. 안타라 니들한테 뭐지 어휴 쉬고 지랄을 하네 이거 좀 어휴 쉬고 지랄을 하네 하아.. 해버려 하자 아 안되는데 이거 조시 늘리면 그냥 그대로 파멸인데 나 아.. 다시 티면 해야돼 해야되네 안정적으로 하려면 애들이 난폭해서 연식티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섬이면 버텨지 몰라도 나는 있겄어 안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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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준 개소리인것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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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휴 아휴 aches 깐 10등 누구지? 혹시 너 아니냐? 브라질이네? 브라질을 어쩌려고 하는 것이? 누구? 금자력 이런거지? 사실상... 첫방을 바라는 뭐 그런 오픈마인드 같은... 선생님. 오늘 모buster. 저 typ장 옆에 Tool장 뒤 강릉 몇이냐? 145 distinctiongendерг, 145ί ... 내가 물을 많이 빠지긴 했나보다.. 쪽이 서로 잡히지 그렇게 힙합니까? 뭐를 ? 저기요. 아 이건 없어. 저거 도서관 간 사람인데요. 아니 퇴직이한테 자꾸 따로 잡히네. 말 같은 소리야. 말인가 없다. 이거 뭐 허물어 보는 건가 진짜. 도라이야? 도라이네. 도라이네 진짜. 아 카네비가 하나밖에 없네. 아 어떡하냐 진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세계 회의가 열렸네. 난 발언권이 없겠고. 그러네. 나섬에도 발언권이 없네. 헤헤 병신. 야 금삼. 야 금삼. 하. 잘 쳐주는게 아니라 어? 금 가진 애가 하나쯤은 있겠지. 근데 팔골드에 팔진 않겠지. 팔골드에 팔지 바보야. 팔골드에 팔지. 너 구골드 받아가셨고요. 다 나야 필만 했나 보네. 진짜 아쉽네 운명5은 참 아쉽네 컴퓨터를 켜고 트레이드를 걸 수가 없어서 트레이드 덜렁 보내놓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그대로 예 저것만 보고 예 수락 할텐데 아쉽다 아쉬워 윗장 빼기가 안통해 잠깐만요 빛난다 분사형 와 대형이어서 존나 빨리 빨리 하십쇼 빨리 빨리 아니 아니 다 인도새끼였구나 뭐가 냄새난다 네? 하 미친내끼네 너 그러다 인도 해커들한테 해킹당해 인마 음악 전통을 강조하는 음악 전통을 강조하는 음악 전통을 강조하는 음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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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는 먹어야지 여기는 포기해도 여기는 먹어야지 먹으면 좋아 마 자마 할 일 많게 해줄까 아 야 아 아니 손을 넘다니 손 넘지 말라고 경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로 안되면 저도 몰라요 나도 자러 가버린다 하핳 극을 또 훔쳐가 미친 놈들 아니 아니 뭐하냐 우리 우리 감찰부서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면서 월급 루팡해? 야 내가 어떻게 월급 루팡하는지 떨핀다 키키키 어? 환장하겠네 진짜 자 네이버 지식인의 작업비 삼키는 법 이런거 있는거 아니야? 아 지금 시발 우리나라 지식인의 존나 큰 글 올리는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당신도 안걸리고 삥땅 300% 이러면서 지금 유튜브 글 올리고 있는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아니 시발 뭐하는 새끼길래요? 아잇 아잇 분통이 터지네 그냥 태준아 왜 이쁜거 짓는데 이쁜거 짓네 대준이 저기요 태준이 이쁜거 짓네 거기 느그집 안방 아니세요 이야 태준이 이쁜거 짓네 거기 느그집 안방이 아니라니까 근데 남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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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瞬 Felix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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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 mieć ㅋㅋ ㅋㅋ 할렐루야 한 적 없는데요? 아래 아래 바라세 바랄수믄 있어봐 아하 너한테 이제 쩝대는 얘기가 나왔네 지금 나왔네 쩝대는 쩝대는 쩝대가 나왔네 내가 쩔야 내가 저랑 말도 안 되는 불공평 불평등 조약에 서명한 것 같은데? 시X? 아니 이런 시X? 목화? 목화야? 목화? 목화? 목화 어디서 봤는데? 설마 너냐? 목화 위치 말해줄까? 아라비안? 봤어 봤어. 얘랑 불평등 계약을 했는데 또 불평등 계약을 하네 아 시뻘 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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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도 스파이제거? 그게 아니 그쪽에 좋은 게 있다고 하길래 구경을 갔는데 지금 또 스파이로 몰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지금 그래서 이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지금 항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저는 야 꼴 좀 빨았겠다 우리 태준이 개씨발 지금 처음 갔는데 진짜 저딴한 소리 또 듣는다 진짜 와 진짜 녹화한 거 내가 보여줄게 씨발놈아 부럽다 부러워 아 나 화가 나가지고 진짜 어? 녹화한 거 보여줄게 개새끼야 부럽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럽다 내가 꿈을 빨았으면 몰라 꿀 빨지도 못했는데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야 기술 한대겐 꿀다 아니다 이거지 아히xx 표정에 가하게 매친가 볼까 아 잠깐만 아 태준아 뭐 한 거야 아 병신아 오 줬을 뻔 한 톤만 더 늦었으면 도시 목표변 와 와 야 사막이라 그런지 기름이 좀 사막이라고 사막이라 그런지 기름이 좀 구르르 아 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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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턴타이머 필요하다. 누구누구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싫은데요? 산업시대? 산업시대? 와, 쩐다. 좋겠다, 이말이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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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텍에서 오스트리아에 두표를 행사하셨습니다. 에라의 매국 노새끼야. 달콕노라니. 내 나라 내가. 네 나라요? 내 나라인데요. 스토클롬 신드롬인가? 스토클롬 신드롬인가? 이 새끼 뭐지? 응?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poorest인 기타야야. resso야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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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룻압 아파트night виде개를ese Instrumenthali의 trained어 occurring perpet compared 고ructive 악착고 밥탕에 새. 근데 {\얀 거야. 이거 düş cultiv Pure Industrial Em?' Woo! vægen니 고 cha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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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